누 어우한테 가자 오빠 submit up prank 그리고 나한테 가자 표정 오빠한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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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산책 잘 했고 엘리도 타고 올라가야 해요 우리 도무 아이고 오이도 먹었는데 허가 쭉 나왔어 자, 갔다 왔지? 집에 가자. 오빠한테 가자. 아이, 간첩 잘하잖아. 우리 간첩 잘하잖아. 멍하지만. 아니야, 간첩 잘하기 간첩. 집에 가기 싫지. 올라가. 올라가. 오우, 잘했다. 여기가 찾아. 기다려. 기다려. 안타왔지? 왜 안타왔지? 응, 잘 갔다 왔네. 응, 잘 갔다 왔네. 그래. 오래 앞쪽에, 멍하자마자 가. 나? 좋아. 여리 entra.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야되요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야되요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야되요 우리 집에 들어가야되요 안녕